도둑키 있다 지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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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말했어? 말했어 지화장은 뭐야? 이거 지화장 맞아요 지화장은 어떻게 되냐? 감동 피곤 꽃받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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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이거 절반을 눈 감았는데? 아, 이거 찍으면 안 될 것 같아 야, 이걸 이렇게 원없이 찍어보려고 세상 심각한 표정이야 괜찮죠? 지화장 지화장 표정 하나요? 지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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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 지화장 표정 그렇습니다 전 지화장 표정 이렇게 찍거든요 저희, 그, 다시, 이 판단을 저 기세해 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블랙, 블랙 타만 해볼까? 지화장 표정 진짜 돈 넣어주세요 입금해주세요 자, 지금 현재까지 첫 번째 건 실패 네 두 번째 건 판독 중입니다 아, 알겠습니다 첫 번째 건 실패했습니다 돈 주세요 우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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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다 나와요? 네 오케이 꽃받침 됐다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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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어? 짤리지 않게 좀 더 내려올게 턱만 볼 수 있게 퇴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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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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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파티인데 정숙하고 입장 아파요 그래, 연습해야지 무슨 파티야 야, 우리한테 연습 파티 밖에 없어 짠네 짠네 네 표정이 제대로긴 해 네 표정이 제대로긴 해 네 표정이 제대로긴 해 진짜 짠네, 너네 퇴근 퇴근 못 쓸 것 같은데 이거 5시간 동안 해야지 와 이거 절대 선택 아 한 번 볼 수 있나요? 아, 땀 나 감사합니다 나도, 나도 봐봐 생각보다 이쁘게 나왔네 바로 다음 게임 갈까요? 총 3번 하셨고요 네 2번의 기회가 남았는데 네 2번 성공하면 성공해드릴게요 오케이 자 바로 넣어 입금해주세요 입금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일로와요 들어와 잠깐만 저 여기만 공간 좀 좀 내려요 머리 좀 내려요 감동 잘난 척 박상대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뭐야 이런 느낌이에요? 망했어 이거 절대 망했어 오랜만이니까 재밌다 이번 건 성공 와 드디어 잠깐만 이거 성공했다면 이건 방송에 나간다는 건데 진짜요? 적당히 스티커 어우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바로 넣을까요? 입금해주세요 오 됐다 됐습니다 자리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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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 바꿀려 얘들아 조금만 봐 조금만 봐 자리 바꿔 형이 형 이거 바지로 잡아줘 꽃바치 됐다 오 됐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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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눈을 왜 감아? 원래 눈 감는 게 정석이 목표정 목표정 야 진짜 목표정이다 이거는 나 어떡해 아 목표정 나 목표점이라는 줄 알았어 나도 목표점인 줄 알았어 그래도 목표정이었어 겨울 겨울 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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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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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 감색이 젖어있는 거지? 형이 잡아줄게 나 이거 오 아 오 아 오 아 오 아 뭐야 오 아 좋아 좋아 야 이거 이거 합격이다 오케이 됐다 이거 됐다 아니 내가 하면 이거 합격이야 이거 괜찮았어 근데 이거 잘 찍었어요 인디온 인디온 오케이 응 합격이에요 진짜 응 합격이에요 진짜 퇴근 감사합니다.